오늘은 나오자마자 당나귀를 보네요 동네 쓰레기 버리는 것 같은데 다른데는 차를 이용해서 버리는데 여기는 당나귀가 이렇게 고생을 해주네 신기하다 아 네라 바 이베 끼네 사울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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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 아멘 알딘다 너무 덥다 뜨거워 여러분 먹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냥 확 다른데? 겉에 무슨 코팅이 된 것 처럼 빠삭빠삭하고 맛있다 감칠맛도 느껴지고 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다르네 음 사먹을 보기 잘했다 똑같이 생겨가지고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냥 다른 음식이네요 음 여기는 공공고 여기는 빗문제고 이렇게 바로 붙어있구나 아 인싸씩 왔구나 지금이 등교 시간인가? 몇 시지? 9시 반인데? 등교로 왜 이렇게 늦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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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띄우스 특징 비라지 불리오름 네? 네, 감사합니다. 넌 앞둘 비디오 촬영 네, 귀여워 진짜 잘 네 네 안녕 안녕 이스라엘 귀엽네 알라드 자 여기 택시 미터기 키우고 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미터기 키우고 하기로 했습니다 택시 미터기 택시 미터기 택시 미터기 택시 미터기 택시 미터기 택시 미터기 음식들은 말입니다 그래서 음식은 가불가 두르마 이스라엘 가불가 여기 카페 렌우사 오케이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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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자마자 와인부터 팔고 있네 와 사람이 이렇게 많아 바글바글하네 와 입장료가 30이네 뮤직비디오로 뮤직비디오로 골라야겠어 왜 그러면 밖에 나와서 팔면 안되나 와 여기가 찐 관광지구나 여기는 꼭 와야되는 데구나 와 여기 좀 다르다 건축양식 자체가 다르네 와 여기 되게 반듯반듯 네모네모나게 돼있네 뭘 하나뇨 뭘 하나뇨 어 어? 저게 뭐지? 어? 뭔지 모르는걸 까고 계셔 여기 나무가 거의 없는데 이런 쪽으로만 남아있는거 보니 산불이 났었나? 잘 모르겠네 와 이거 들어갈 수 있나 와 와 와 여기 뭐하는데지 여기네 여기가 무슨 연구시설이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공장으로 짠거 같은데 이거는 공장으로 짠거 같은데 얼마 올라가도 되는거야 안되는거야 잠가버리네 안되나보다 이런데 혼자는 못가도 사람들 가면 또 가줘야지 같이 이게 돌들이 서로서로 밀어주는 힘으로 천장을 버티고 있다고 하는데 원래 모래를 가득 놔두고 위에 천장을 먼저 만들고 모래를 빼내는 식으로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동물 키우고 한번 보관하는 장소로 썼다고 해요 뒷길 이런것도 궁금해하기 때문에 아 역시 에어컨이 있었어 아 그럼 그렇지 없을 순 없어 이게 저 어디로 가도 되나 가볼까 근데 이건 무슨 용도였을까요 철 철줄이라야 되나 쇠줄 타고 올라가는건 아닐 것 같고 뭐 고정용이면 굳이 저 위에 놔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잘 모르겠네 아이고 또 이런 데가 있었네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딱 돌아오네요 좋다 그리고 아까 들어오자마자 바로 와인 팔던데 이 앞이 전부 다 포도밭이래요 그래서 와인을 여기서 직접 만든대요 요 바로 앞에 요건 아닌가 같고 저 멀리 있는게 저게 포도밭인가 보네 와인 판매하는 곳 이거 두 단계 앞이 네 네 아 그럼 이게 3 종류의 과자 3 종류의 과자 아 3 종류의 과자 저는 영어로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저는 투명을 빌려줬어요. 아, 알겠습니다. 갤도니, 구수교수, 루아스케렌. 군맛이 없어졌다. 군맛이. 아무래도 저택시인 것 같아요. 맞네. 0009. 정연에 있는 중 아, 정 dimin우고 넓이. 아, 어떤 사람여행요. 어떻게 하는지? 저희가 초등학교랑 중학교인데 바로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냐 초등 중학교인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다녔두고 더 이젠 깔아도 했지? 네 아무리 엉터 안전하지 않지만 이제 집은 안하지 않아도 안가고 그럼 그럼 다음으로 그럼 다음으로 네, excuse me 그럼 다음으로 숫자가 와.. 실크들과 경비까지 이게 최초의 뭐니? 이것도 뭔가 말하는 사람마다 다를 것 같은 느낌이 싹 드는데 아우 좋아하네 사람이 없네 여러분 이거 말딘 타바콘데? 뭐? 카불가 세무색 세무색 에틀리 에코리티 에틀리 에코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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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름이 다 있었는데 여기 자막으로 띄오도록 할게요 카불가 이게 샘불세? 뭐 그런건데 만두입니다 딱 막도만두고 모양도만두고 큰 만두 느낌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잘 못 씁니다 여기가 얼마나 덥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햇빛으로 걸어다니질 아는거에요 싹 다 그늘에 있어요 역시 세계 국룰이에요 싸움 구경하면 다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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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라바 메라바 네네 탓르 탓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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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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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프랑 차이 향은 되게 향긋하고 좋은데 사프랑 차이 향긋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프랑 차이 향긋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마피? 셔베트에 맞춰서 너무 감사합니다 유튜브는 조금 작지만, 강아벨 여자마자 75% 미쇼맛 미쇼맛 저기 당나귀 보이죠? 당나귀 밥 먹고 있음 빵 먹고 있음 이렇게 말딘에서 마지막 밤이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말딘 여행할 때 날씨가 좋았어서 비가 한 번도 안 와서 참 좋네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